밟으면 꿈틀하는 거 보려고? 아니. 웃는 거 보려고. 뭐? 웃게 해주고 싶어. 누가 온 것 같았는데? 잘못 봤나? 그럼 각자 치웁시다.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. 공평하죠? 아 이거 다 섞였는데 어떡해. 이건 은비서님꺼. 어 이것도 은비서님꺼. 이것도 은비서. 이건. 어? 진짜 던질 거 아니죠? 아까 던진 거 다 죽지 않으면. 그럼 난 이거 던지는 수가 있어요. 어어 내려놔요. 먼저 내려놔요. 어 누나. 서준이 마음뚝 확 틀어막고 있는 거야. 찰랑찰랑 넘치려는 마음 뚝으로 막고 있다고. 야 어디가? 최서준. 요즘 꽃꽂이 배워? 그런 건 아래 것들 시켜야죠. 참 홍고문 꽃꽂이 잘하죠? 내가 해줄까? 됐어요. 왜? 서준이 비서 때문에 나한테 골랐어? 대체 무슨 꿍꿍이에요? 꿍꿍이를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? 내가 은소유계 그냥 둘 것 같아요? 최 대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번엔 나서지 마. 내 동생이래 내가 안 나서면? 안 나서는 게 도와주는 거야? 그러죠 뭐. 따라가 볼까요? 됐어. 나서지 말랬으니까 또 한바탕 미친년처럼 날뛰겠지. 네? 말려야 불붙는 게 사랑이라며.